네. 김태현의 눈. 김태현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다 서비스 관련된 어제 판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죄인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렌터카다라는 거죠.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선희 형이 법규부터. 일단은 택시가 면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택시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택시 영업을 못해요. 불법 자가용 택시.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손님은 어디까지 가시나요? 이거 만 억만 주시면 데려다 들리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경진 의원이 그랬는데 나라시라고. 그거 써도 돼요? 공영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 타다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나라시 택시라는. 저희가 인터뷰할 때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계군수사업법이나 시행영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외적으로 열어준 경우가 뭐냐면 11인승 승합차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렌터카를 영업을 할 때 기사를 같이 붙여줄 수 있어요. 알선. 원래도.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애초에 만든 거냐면 우리가 모든 가족들 최강시사 스태프들이 다 10명 놀러갔어요. 제주도에. 그러면 한 차로 다니기 승합차를 빌렸어요. 그런데 이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렌터카 업체에다가 기사분 한 번만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하라고 애초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다에서 딱 파고들어가지고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타다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앱에서 타다를 신청하면 계약서가 두 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차 빌려주는 렌터카 계약. 그다음에 기사님 알선은 기사 알선. 이렇게 두 개가 오거든요. 겉에 형식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을 딱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실질인데 그 내용인데 타다 타보셨죠? 타봤죠. 그럼 타다 타보면서 속으로 이거 택시라고 생각하고 타셨어요. 렌터카 플러스 기사 알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택시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부르면 오고 원하는 데 가고 나는 요금 내고. 택시내? 라고 택시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형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조합 측에서는 택시잖아 이거. 이게 무슨 렌터카 플러스 기사야. 겉으로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다시 최신을 했는데 답이 안 왔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고발인은 난리치죠. 그러니까 법원으로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법원 1심까지 온 거예요. 법원이 폭탄을 일단 정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정리하는 게 그래도 말이 제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거기서 기소를 안 하면 택시 조합 측에서 뭐야. 니들이 뭔데 기소를 안 해.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정부도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발을 뺀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폭탄 다 돌리다가 법원이 폭탄을 안 했고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무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1심에서. 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야. 렌트카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사 이게 불법 택시 영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타다에서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국토부 공무원한테 물어봤다며 고의가 없었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애초에 정부도 일정 정도 허락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재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차서 한번 불법 택시 영업해 보세요. 바로 날라오잖아요. 과태료나 이런 거. 그런데 그 제재도 없었으니까 이거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로 일단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 판결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왜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저는 판결문에 쓸 필요는 없는 용어라고 보거든요.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조금 언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논의를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사회에 약간 후진성이 드러나는 거로 저는 냉정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사법화 돼야지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도 사건 많아요. 사건 많은데 뭘.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우리가 여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로 넘어오는 거죠. 서초동으로. 그럼 검찰은 신납니다.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니까.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고. 케빈에서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의 권력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여등야등 똑같아요. 검찰이 그렇게 몸집을 키워준 건 여의도라고요. 그런데 이 타다 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도 사법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의도, 세종시, 과천에도 있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을 정책과 입법을 해결해야 될 걸 그걸 못하고 들고 있다가 어떡하지? 선걸로만 안 남았네. 모르겠다. 검찰은 넘어온 겁니다. 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장의 선택.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약간 튀어가지고요. 판결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판사가 단독 판결문을 쓸 때 지금 시장의 흐름들도 감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가 할 일, 여의도가 할 일을 판사가 해버린 거군요. 판사가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럼 결국 법원과 검찰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을 법원이 가지는 건데 이게 그럼 정상적인 거냐. 얘기가 조금 확장이 됐는데 다시 조금 더 수위를 좀 낮춰서. 그러면 이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마 국회에 타다 금지법이 발인되는데. 이른바. 이른바죠. 그런데 완전 금지는 아니고 내용을 보면 지금 시행령에서 거기다 약간 제재를 덧붙여서 시간 제한이 6시간인가 있는 것 같고 차에 출발자 도착지 공안, 항만 이런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상대로만 그 언저리에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외국 갈 때 인천공항 갈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타다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재용 소카 대표는 이거 발의됐을 때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 당장 안 하지. 이런 얘기까지 타다 중에서 나왔다는 게 있을 정도로 타다 중 불만이 큰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타다는 못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해가지고 수익성이 안 날 텐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올라가는 타다 금지법이 결국 통과될까? 지금 법사위에 막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임위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막혀 있어요. 법사위에서 막혀 있군요. 막혀 있는데 이게 아마 1심에서도 지금 진행 무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대로 보면 법사위 통과해서 본인까지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미루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좀 냉정한 생각 때문에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나고 새 원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끝나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제는 4월까지는 처리 안 될 거고. 임시국회도 있고 있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들고 있는 거. 폭탄 들고 있는 거고. 선거가 끝나고 새 원이 구성되면 정치인들은 부담을 덜잖아요. 그렇죠. 선거 끝났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현실적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신사업 규제 철폐 또한 신사업 육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피해보는 기득권자들의 갈등 조정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갈등의 조절. 이해관계의 조절. 그걸 이제 새 국회에서 잘 해내야 된다. 이게 시금속이다. 모든 이제 우리의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조율하는 정치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다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니 스타트업이니 이게 어려운 말 다 있습니다. 타다 안에. 그렇게 해서 이게 산업을 막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이재용 대표 같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건 이재용 대표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용 대표 섭외 좀 해 주세요. 일단 일신 문자가 나왔으니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항소를 한 거예요 검찰은. 하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하면 고발인의 택시조합 중에서 니들이 뭔데? 당연하죠. 택시조합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리고 이 문제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라 1심 단독판사 관할에서 정리시키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어쨌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다금지구. 그게 사회를 걸겠네요. 사회를 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장 아시지만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렌데 의원들이 지금 양당에서 컷오프가 된다 불출마 된다 지금 경선한다 이러는데 임시회 해가지고 이걸 처리할 여력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업계가 사실은 정치권에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표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그런 거잖아요. 나를 지지하는 10명보다 지지하지 않고 죽어도 너를 떨어뜨리겠다는 한 명이 더 무서운 거 선거판에서.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표에 좀 내어서 택시조합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맞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냥 타다가 아마 그냥 활성화될 것 같이 보여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였고요. 김경래의 최강기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